아 그 새끼 개? 네 그 나이트메어 베이비를 안 볼 수가 있나? 원빈님 수비조여서 못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공격조구 수비조구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내 말이 팀 스캔이 있는데 그게 수비조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수비조면 더 봤겠죠 아니 뭐 말이 안 돼 그냥 저거 그 대화를 본 사람들은 다 그냥 웃고 있을 거야 그냥 나 끝까지 그 드립 치고 싶었는데 그냥 본인만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지 봅시다 애기 뱉기도 전에 잡아서 못 본 건가 진짜 모르는 거면 이제 저러는 거고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 자세가 남들한테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저러는 거면 그거는 좀 답이 없는 거고 딱 한 두 달 뒤에 이제 진짜 게임 업데이트도 안 되고 거의 다 막아있다 싶으면 존나 시비 걸고 이제 성공 취해야지 저 같은 걸 할게요 그리고 베이비가 어 마더가 싸는 구조도 아닌데 저거 그냥 쟨 돼서 오는 건데 달려오는 건데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됩니다 제가 킹갓 가지님 앞에서 제가 밤이 룸을 잡았군요 아 몰라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유호감작이 될 수 있는지 아니 그거 기억나나? 예전에 학력 막 그 내밀면서 막 존나 자랑했던 애 네 기억나요 그런 애도 있어? 네 그 새끼가 제일 웃겼어 나 그때 그거 듣고 자기 뭐 어디 대학 나오고 막 무슨 어디 뭐 회사 다닌다고 그랬나? 대학 그거 기억나요 그거 어디 한 서울대 서울대 의대쯤 나왔나? 게임 대화방에서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 갑시다 갑시다이 아니 게임 잘하면 장땡인데 당연하지 안 돼 첫 회의 T스캔 같네 네 뒤에 셋 두 번째 방 스카우트 오케이 롱매터 어? 롱매터? 아 오케이 에이 시작점이다 어 완전 시작인데 잡을게요 어디야 이거? 암호 거기 거기 방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야 된장 아래 내려가는 길에 있는 거 아니야? 2층에 있었는데 아 여기 사다리가 있구나 뭐하는 것들 여기다가 암호를 들었다 아 이거 닫겠다 그냥 스캔 밟으면서 잡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미 다 잡았네 뭐 저거 없어가지고 뭔데 그냥 와 나 무시하고 하고 있어요 난 문 열고 있어도 되겠다 이러면 이걸 때린다고? 한 마리 더 있나본데 야 어 나나나나냐 어 스카이님 열게요 오른쪽 둘 택 택하지 아 밟았다 이러면 뭐 하브 하나 따고 갈게요 오케이 3 2 1 슛 바로가 뭐하겠다 슈터 이걸 때린다고 아 여기 있어야겠다 하브 다운 하브 다운 개 깔끔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 5개 암호 4개 암호 2개짜리 여기 있다 3개짜리 쓰시죠 3개짜리 바로 왼쪽에도 2개짜리 있어요 2개짜리 하나는 진입줘 쓸게요 오케이 4개짜리 착방 착하웃 지랑 한 마리 있거든요 탱크다 펜 patients 그냥 이거 찾marks 뭐 왜 1개짜리 타격 1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뭐야? 오 씨발 탱크 없어! 와 스카우트 안 깼어 와 어떻게 안 깼지? 와 우리가 데려갈게요 오케이 이거 안에서 못 싸워요 여기서 싸워야 돼 어 이러면 지니님이 나이스 나이스 정리됐어요 오케이 이거 빅차 나올 때 빼야겠다 잡힐 뻔 했다는 소리지 와 안에 몹도 있네 심지어 여기서 막으시죠 네 일반인가 이거? 택하울 할게요 빅차 바깥쯤 뒤에 쫄 짜비 여기도 정리해놓은 오줍니다 다이 다이 빼죠 오 제발 으하하하 제발 내가 뒤에 살게요 오우 아 아 사자 형님들 너무 부럽다 내가 살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되죠? 그냥 수비 그냥 수비 하고 계시죠? 안쪽 정리 안 돼서 안쪽 정리 안 돼서 암호 여기가 넷이야 B에 암호하고 메디 B에 암호랑 왼쪽 다수 왜 안오노?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여기 세 마리 확인 안쪽 정리는 다 됐어요 여러분 오심에서 B에 메디 암호 응 B에 메디 암호랑 뭐 암호 2팩 더 있네요 이거는 이따가 나가면서 집어도 되나? 네 내가 암호 5개 챙겼어 네 그래도 되겠다 이거 메디 고라 메디 아 메디 내가 챙겨야겠다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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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를 이따가 챙기고 E는 제가 챙길게요 D에 다 주었으면 말해줘요 메디랑 다 주었겠다 메디 암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어 그치 근데 옴빈님 옆방에도 대기 되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나? 가릴게요 아니다 아니 안 들어가요 마인 하나만 썼어요 바로 갈까요? 네 네 가자 전보다 상태가 꽤 좋다 뭔가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니님 내가 암호 하나 줄게요 확인 가리키가 필요하면 내가 죽고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형님들한테 뭐 친한게 많았죠 아까 전에 안 터져가지고 마인이 스내처에 씹혀가지고 스내처에 씹혀가지고 열 자극 너무 맛있고 스내처 스내처 안 죽었어요? 저거 핑 스내처 자거 완전 실패듯 가운데 안 죽었는데 아 까비 센틀이가 왕막을 해버리네 놀래라 스내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나이스 내가 오른쪽 갈게요 저도 오오오 아니다 힐러 뒤에 팀스캔 아리켄아 들어가나? 네 들어갑니다 이따 주십시오 터미널 쪽으로 왼쪽에도 좀 있고 저 가운데 봅니다 가운데 전화가 전화가? 여보세요 이제 일어났니? 뒤에 암호 하나 있는데 일단 밀고 나가시죠 수비자분들은 네 이건가 본데? 암호 찾았다 네 이거 왼쪽으로 끌려면 왼쪽으로 올거에요 안 죽으랐네 팀 스캔 저 뒤에 한마리 있어 아 무거워 아이씨 털고 됐습니다 가까이구나 첫방 첫방 스카우트 이거 라인 밀어야 돼요 라인 밀고 그 다음 진입할게 앞에 하나 어 어 어 전방에 둘 일단 그 다음 왼쪽에 둘 나가있으면 뒷젠 뜨나? 나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좀 생각하겠어 안 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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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방 정리 됐어요 오케이 첫방에 암호 언덕 쪽에 암호 툴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마다석이 끝에 보이고 암호 2회 4회 있어요 암호 2회 4회 메디도 있고 첫방 자원이 다 쏠려줘 마던 마던 툴 가져갔나 원빈님이 여기? 아니요 안 챙겼어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3마리 아 어 나이스 잠깐만 아리구나 잠깐만 오케이 쌍을 쳐버렸네 다 쏠려줘 다 쏠려줘 도대체 우리 갈까요? 네 자 3 2 1 슛 나이스 나이스 장전 좀 할게요 스카우트는 없으니까 편하게 정리 해도 될 거에요 내가 지붕거 없어서 가야네 있어 저기 존나 많아 아 그래요? 집고 오자 아 그게 때문에 안보이네 아 아무리 반응했다 일단 따봐요 어디가 에라 모르겠다 저 모두를 이제 안 부수네 아래쪽에서 동선이 가깝나봐요 돌이 아 메디랑 아모 남았는데 이거 A존에 있는 건가? 이 아래 안에 에잇? 메디 에잇 있는 거 음 오케이 이것만 죽고 나가면 됐든? 오케이 센트리도 다시 커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아니지? 그래 아니지 메디를 지니님 위주로 넣으면 됐든 마인 하나만 어? 에이전 메디가 들었나요 혹시? 안 들었어 거기 있어 에이전 메디 먹었는데 아 먹었네 여기 메디 찾아서 넣으면 됐든 지니님 하나 찾았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한 번 더 넣을게 이 방에 암호도 안 먹지 않았나? 암호 존나 많아 여기 5회짜리도 있어 여기 암호 좀 큰 거 들고 이제 슬슬 가죠? 이거 나 5회 그냥 들어야 돼 3회 있어요 거기 오케이 같이 가 오케이 3회 웨스트 이거 웨스트인데? 오케이 난 똑같이 볼게요 오케이 내 정면 터졌고 오른쪽 주 왼쪽 주 온다 왼쪽도 많아요 아리킨 안인 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끝 왼쪽 왼쪽 오른쪽도 끝 가운데 가운데 아리다 오른쪽 좀 없다 가운데랑 오른쪽 가운데랑 오른쪽 오케이 자 가운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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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주 왼쪽, 왼쪽 주 man 아하 왼쪽 주 왼쪽만 보면 돼요 일단은 가운데 살짝 뒤로 빠져도 되거든요 제 쪽에서도 옵니다 빠지죠 빠지죠 1자면 안되죠 쭉 빠지죠 가운데 2 끝 수비조 자원 들어가나? 내가 좀 넣어줄게요 이거 수비조가 자원 써야되거든 아리켄아 들어가? 안들어가네 한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 이제 들어간다고? 오케이 저거 한마리 하고 끝 아리켄은 앞에 셋 앞에 넷 넷 넷 넷 이거 먹었고 3회째를 먹었어요 스카이님 저 메디 아모는 없어 이제 메디 먹었어요 메디 먹었어요 메디 먹었어요 그럼 끝인데? 끝 끝 끝 아까도 중앙에 3회째를 하나 있잖아 이거 암호 뭐야 여기 스카이님 여기 여기 사모 사모 들어가냐? 잡을 수 있나? 전 못 집어요 지금 여기 좀 쓰고 싶자 우리가 그냥 여기에 한 마리 더? 오케이 나이스 엉 어유 Instead 어? 오이 씨발 왜 이렇게 섰어? 어? 아래쪽이 툴라하네 뒤로 좀 빠져서 가죠 스카이님 집었지? 네 집었어 영어 암호 기곤 뭐 껴있던 건가보던 암호 3개 아래쪽에 암호 3개 아래 안 Qué 센 듯? 암호 아마 아래쪽이 상어 아래쪽에 암호 암호 세 개 툴 하나 아래쪽에 암호 세 개 툴 하나 툴 두 개 위쪽에 메디 오해분을 나랑 한 번씩 쪼개 왼쪽 방은 다 털었고요 이러면 툴 한 번 내가 포장해야 될까 응 오케이 한 마리 뒤에 조심 쓸 수가 있나 지금 여기서 아래 뒤로 뺄게요 이제 어디로 가 정리하고 끊어 하지 아냐 오면 돼 오면 돼 여기 두 분 암호 챙기면 되거든요 암호 지금 빵빵해요 네 못 챙기지 내가 챙겨요 못 챙긴다라 내가 챙기러 가볼게요 제 쪽으로 오시면 돼요 상자 좀 까고 여기 아니 씨발 이걸 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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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차별하네 나라 차별하네 저한테 안 돼 저쪽에 암호가 여기 AKK인가 봅니다 누구 암호 들어가시나 저거 들어가요 저거 들어가요 오케이 그것만 챙기면 끝인가요 네 오케이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쉽네 아쉽네 아따 이래 녹음 그냥 바로 당겨주시면 될 듯 여기서 막는 게 베스트 아닌가 여기 분 다 갔나 네 닫았어요 가자 이제 애들 많이 올 거야 메디 하모 호호 근데 여기서 막을 때 호호 어차피 사다리 올 때 조다 때리고 지금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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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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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놈들 저거 먼저 떨어뜨릴게요 네 아 이거 뒷각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그냥 뭐하니 씨발 아 탱크 왔어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여기도 암호 2회 이거 안쪽꺼부터 먼저 쓸래요 안쪽 그 계단지 용기 탱크 들어왔고 나이스 나이스 스내처 나 안에 자원전 집으로 갈게요 다닐 자원전 집으로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에 메디랑 암호 남았어요. 그 암호는 어딨는지 알아. 메디 암호 큰 거 있어. 첫 방에 출. 파블이 따줘야겠네. 제발. 잘 닦았어. 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또 지금 넣어야겠다. 이거 씨발. 우리 안에. 오. 한 마리 그쪽으로 가요. 맨 안쪽에다 있는데. 맨 안쪽에. 이. 이 쪽방 쪽에 암호 두 개. 슬슬 이거 챙기고 들어와도 돼요? 파랑.. 파랑 쪽? 잘생겨요 그거 오케이 어 픽쳐 왔다 그 아리케나님 챙기러 가시죠 넵 1층에 따라 아무것도 지켰어요? 네 먹었어요 아까 먹었어 먹었어 어떻게 이제 하면 되나요? 네 들어와도 돼요 여기서 그냥 막으셔도 되고요 여기가 제일 크네 피해는 없어요 아 익스 쪽이랑 그러면 A존에 썼다보네 툴은 아까 나왔고요 내가 넣었어 이쪽에 암호 2앱은 네 늘 아쉽지만 신경하지는 못해 슬슬 녹음해도 될 듯 갑니다 네 녹음합시다 네 이리 빠져야 되나? 네 빠져야 돼? 여기서 막으면 안 되나? 어.. 상관없긴 할텐데 우리 왕박 가능할까 봐 아 그래 사이전이 문제인데 사이전 나나요? 모르겠어요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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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전 나면 고참 암호랑 매드 개 많은데 아직 여기 사이전 나면 아직 발견 못한게 있나? 아직 발견 못한게 있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알아서 왔습니다 내가 암호를 털고 있다 좋아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리키나 암호를 늦게 털어 여기 쉐도우 왔었지 쉐이 쉐빙 네 쉐빙 왔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쉐도우인데, 쉐도우는 앞잰 아 여기 문 두개 다 닫아야 저기로 오는거야 아까는 문 하나를 안 닫았거든요 아 쉐도우 다잇 아 앞에 자원 여기 남았거든요 잠깐만 아 여기도 남아가지고 그거를 스카이님이 집으면 됐어 스카이님 저랑 자리 일단 잠깐 바꿔주세요 오케이 쭉 가서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확인 암호 5회분 있거든요 배 많아요 좋았어요 이거 그냥 기다려야 되죠 이제 가야 돼요 저기 갈게요 이제 네 한 번만 더 찍어주고 셀츠 잡았나? 네 이렇게나 암호 한 번 더 얻어볼게 나한테 하나 털어 네 지금 안 좋네요 앞에 네 마리고 쏟오프 좀 갈게 정리를 하죠 해놓는게 그거하고 찾아봐요 찾아봐도 가볼게요 내가 잡을게요 스카우트 안 찍히거든요 아래에 있나봐요 내가 따로 가야겠다 이거는 내가 따로 가야겠다 이거는 최대한 그 천천히 정리하실래요 진희님은 이거 2 3 4 4 4 5 5 5 5 이거 쏘고 나가야겠는데? 쏩니다 네 네 헬프 한번 갔다올게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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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은 내가 안에서 안에서 정리 끝 끝 다운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풀은 충분하죠? 뭐 들어간 사람 있나? 두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가야죠 오케이 들어와서 오른쪽에 암호 다수 있고요 들어와서 오른쪽에 암호 다수 있고요 두 명 들 정도 있어 두 명 들 정도 네 오케이 지금 아리캔한테 이거 털어야겠다 네 야 시원하게 갈기고 아무 털 뽑고 진짜 저도 이거 배로테 쯤만 갈기만 해 지닌님 마인 작업 한번 해 주시고 아예 한가루 놨고 한 마리 있었는데 반짝반짝반짝반짝 지금 반짝반짝반짝 내가 아리캔한테 하나 주고 됐다 다 털었어 뺄까? 아리캔아? 네 빼줘 나 암호 집어야겠다 레디 충분한가? 지금 들어간 사람 제가 더 얻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해분 이해분 저랑 나 그냥 두 번 떨게요 이거 그리고 이거 챙기시죠 이거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서 오른쪽 챙겼나? 네 암호 천지 빛깔이 여기 암호 천지 빛깔이 여기 생겼어요 음 오케이 센트리만 깔고 갈게요 네에 네 센트리 많이 쓴다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홀 다 나오셨나요? 네 네 리모.. 아 뭐 뭐였지? 내가 내가 지금 하와 변보다 상태가 개좋긴 하거든 어 화분가 어 움직이는 호랑지가 움직이는 호랑지가 오케이 나이스 더 쏴 쏴 쏴 쏴 스내치 으어 깜짝이야 왜왜왜 떨어졌어 깜짝 나 스내치에 못 켠 줄 알았는데 마이크도 끊겨서 하브 아이씨 어이씨 쟤 때문에 피가 아 미안합니다 플라이어 아이씨 아이씨 조금만 마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았어 죽였어 오케이 오케이 멘탈이 아 개였어 그 압구야 개였어 웨이브를 제가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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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꺾인다 이제 뒤에를 기관총이 봐줘야 되고 네 뒤에 제가 볼게요 뒤에 뒤에가 다 SO jak 갑이다 내놓은 그거 안 보이는데요 이러고 맞나 스크 неб을 하늡 유지 필요한 되는 okay kin 이거 가운데에 가운데 가비 죽었다 한 마리는 다른 데 뒤에 두 마리 끝 저 앞에 봅니다 이거 앞에 봐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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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살려봐요 내가 살릴게 아 내려가는구나 내려갑니다 어이구 어이구 저 새끼들 어디로 올려놔 어이구 왼쪽 조심 왼쪽 꺾이는거 확인 뒤는 내가 볼게 애들 온다 이거 많이 오지 뒤에를 내가 볼게 앞에만 봐줄래요 확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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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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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같되요 Fifth 오른쪽 아이씨 이거 밀고 가죠 이거 세마리 아 모 모는데 뭐 모른데? 아 그러네 아 이거 맞고 합시다 오케이 조금 갈렸어 오고 오고 컷 컷 컷 컷 이거 자원방 오케이 하브 나 오케 나이스 아무 필요하신 분? 개원빈 하나만 줄래요? 탱크 잡아야 돼요 하브 원빈 나이스 장전중 이거 자원 찾으세요 나랑 아르키나랑 수비할게 오케이 다운데랑 왼쪽 구조물이 많을거거든요 센틀이 안가져왔는데 이따가 챙겨 이거 스내츠 하나 올거야 탱크와 탱크와 오케이 잠깐만 아무것도 찾았다 박스 탱크왔어 오케이 아 내가 핑을 찍어줬어야 되네 안돼 네 너 어디까지 가냐 저한테 홀짝 밟았듯 아 근데 웨이버 많아요 지인님 웨이버로 봐주시죠 아 이게 히트가 아니야? 질기 롯 아래 자원좀 묶여 잠깐 저도 암호 필요함 어 내가 넣어줄게요 스카이님은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암? 어 오케이 한 번밖에 안들어 자 하브다 어 밀 두고 해 응 아주 세 그걸 다 아멘짜리 챙겼고 스카이님 창기고셨나 샌들이? 난 챙겼어 중앙에 암호 잔뜩이다 중앙에 암호 3팩 이제 2팩 암호 4개 남았다 핵 한번 10팩 8팩 암호 4개 남았다 그사이니 내가 하나 넣어줄게 이러면 이제 하나 남았을텐데 이거 두개도 털어버렸어 지금 2팩 암호 4개 남았어요 그러면 끝 아리키나 100만들어 나가는 길 오른쪽에 맷이 좀 많거든요? 좀만 넣고 갈래요? 오케이 하긴 에이 크리스토어 아직 된 센틀이 회수할게요 네 이쪽 좌측일까요?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도 찾았다 그 준비하시죠 이번엔 하드 턴이거든요 진이 몇 번 들어가요? 어... 한 번 만들게요 오케이 오케이 원 빈 한번 나가면 되나? 다 챙겼나? 네 전 챙겼어요 더 어? 팀 스캔이거든요? 한번 같이 하고 여기 암호 해볼게요 네 어... 12조 바꿔줄래요? 그 작은거랑 네 제거 바꿀게요 네 팀 스캔이니까 갑시다 바꿨어요 잠을 자리 여기 문이 뚫려서 어떻게 되려나? 그래도 오른쪽으로 올려나? 라인 한번 밀고 문 열죠 오케이 안에 뭐 있죠 뭐 네 파워다나랑 탱크인가? 오른쪽으로 밀죠 일단 오른쪽으로? 오케이 네 아 여기 문이 닫혀있었구나 어 이쪽으로 온다 여기서 막으시죠 오케이 오케이 빼고 봅니다 오케이 진이 갑시다 오른쪽에 스카웃이 있고요 오른쪽에 스카웃이 있고요 앞에 둘 아니 뭔 됐어 저거 내가 처리해 아래쪽에 있어 이건 아니죠? 왔다 암호 있나 이렇게나?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왔다 왔다 이러고 쏘는게 편하긴 하거든요 하나일거에요 아이고 떨어졌다 이발 조심해 조심해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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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아냐아냐 내가 떨어졌어 아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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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되죠 오케이 아예 안에서 해결해 볼까요 한번 이거 그래도 되고 잠깐만 핑은 다 찍어줄게요 일단 어 암호다 아 이제 먹을 때가 이거 지인님 쪽에 있나 탱크 네 와왜왜 이렇게 내 쪽 정리됐고 저건가 네 나이스 들어와도 돼요 본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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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여기에 암호 있어요 여러분 네 들어와서 오른쪽 보죠 온빈이는 암호 들어와요 한번 들어가 잠깐만 이거 아래 상자 하나만 하나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비할게 오케이 위에는 암호 집었어요 일단 내가 열게 포그 이쪽에 두 개 있어요 아래쪽에 포그 튕기나요? 포그 튕기나요? 대단 내려가자마자 있어요 제가 지내줘 우와 한 대 맞았어 나도 이거 빼옥 미쳤다 미쳤다 하브 이러고 출발하죠 메디 급한가 누구? 별로 안 급해요 좀 메디 한번 나눠드려도 됐다 괜찮은데 이 정도는 암호가 하나 집으면 좋겠는데 없죠? 네 근데 사클이거든요 오케이 가자 갑시다 아직 상자 덜 깐 것도 있긴 한데 한 번 두 마리 터미널 쪽에 있을 거 어 내가 잘 볼게 나 장전 중 장전 중 아리케나님 저 따라오시죠 일단 그냥 툴인데? 아 이거 툴 스카이님 저 80도 여기가? 센트리 깔고 갔어야 됐다 센트리 한 번 밀죠 그러면 한 번 밀시죠 그 수비조 두 분 제 쪽에 포라고 암호 있는 데도 기억해요 두 분 센트리 대충 여기에 깔고 갑시다 스카이님 센트리 깔고 오시죠 베리님 문 근처에 있단거죠? 응 포라고 암호 맞아 둘 다 큰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래로 오셔도 되고 예 그렇게 돌아오셔도 되고 상관없어 점프해서 와도 돼요 거기서 이거 동목 도항이에요? 아니요 아 오케이 포그 제꺼 뿌릴게요 예 오케이 근데 일반이라 이게 센트리 로 아 이거 스카이님이 암호 로봇 뒤로? 뒤로? 지금 챙기시죠 스카이님 바로 뒤에 있거든 상자에 아 오케이 확인 다시 내려가겠다 아 나 프레임 개꿈티다 이거 프레임 40 나오는데 왼쪽 뒤로? 뒤로? 내가 뿌릴게요 이거 옆에도 상자에 있어 왼쪽에 아모다 아모 있어요 저기 아 지그셨구나 나도 지그셨어 자 아모야 이거 그렇게 맞네 이따가 이따가 줘도 돼 하나 들어야겠다 어 앞에 오케이 끝 끝 앞에 많아요? 앞에 계단에 하나? 잘 맞네 앞에 많아요 오오오 미안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라인 밀어주고 우리는 들어갑시다 앞에 많아요 써지라 이거 오사를 왜 나한테만 내는 거야 뒤에는 아모 하나만 지그고 올게요 오케이 여기 아모 2개짜리 더 있거든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확인 네 킹 한 번만 찍어주고 갈게요 아니 이걸 때려 갑시다 여기 스카우트 하나랑 빅 다 쏘 빅이랑 쏠 난 쏠게요 이거는 어 아래에 있나보다 괜찮아 괜찮아 아래쪽에 있네 안 보인다 하나 바브 바브 바브에 있나? 네 아 이 옆 아 뭐야 오케이 컷 아래에 안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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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못찾는거야 내가 지형집으로 몰라가지고 한테인은 박스 아 오케이 킹 찍어드릴게요 아리페나 메디 들어가? 네 우리 들어가도 돼 아니구나 그냥 웩스 막내가 되었구나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안 들어가요 그냥 아무 한번 들어가시나 이제 곧 들어갈 예정 곧 들어갈 예정 아니 이걸 때리네 그냥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가요 지금? 여기 수비하는 사람도 여기 챙겨 와야 되나? 챙기면 좋고 지금 아무.. 괜찮나요? 지금 아무? 뭐 괜찮아요? 톰 비는 사람 들어가 들어가 여기 5의 사이에 있다 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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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컷 카이님 메디만 좀 챙겨주고 싶은데 아니 톰 비는 사람 들어가네 저는 안 비였다 가리키나 네 들어갈게요 원빈님 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 봐요 넵 암호 3회도 남았는데 근데 스카이님이 메디가 필요하긴 하나 있어 이거 어때요? 메디? 필요해? 그냥 일반 서지제닉이긴 해요 잠깐만 일반 쫄모 메디 있으면 스카이님 가지고 네 그럼 스카이님 들어오시죠 아리스나님 나가고 바꿔줘 바꿔줘 이거 지리님 혼자로 못 막아야 돼 잠깐만요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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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 오케이 아리스나님 지형준비 너무 별로야 가시죠 가시죠 나 탄비가 개시 나한테 오면 돼요 그냥 오케이 아리카나 내꺼부터 먼저 탄다 여기 암호 큰 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라임 밀어야 돼요 우리? 아니면 안 밀어도 돼 한 번 두 마리 아 안 보인다 이거 아 안 보인다 이거 오해지 말고 어디가 오케이 이거 딱 들고 갑시다 어차피 센트리는 없죠 아 여기서 넣고 갈까? 이렇게 된 거 네 톨 톨 있어요? 네 찍어 볼게요 여기도 암호 맞네 아래쪽 이거 도 간 게 아니지? 네 도 간 게 아니지 네 도 간 게 아니 내려가는 길이 역 같아서 그렇지 어디 뒤로 가 이거? 아 왜 이렇게 내려가 여기 여깄다 아 여기 암호 엄청 많이 주네 잠깐만 암호 한 번 더 확인해요 나도 이거 어 아 씨가 하나 왜 안 넣었지 오케이 이러고 스카이님 것만 깔고 딱 가면 됐대 오케이 이쪽에 올라가는 게 까는 위치는 쟤들 지금 오는 방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옆방은 쟤는 안 되거든 아 그럼 왜 절로 가야 되는데 맞고 스카이님 깔면서 딱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암호 내 거부터 쓴다니까 갑시다 암호 부족할 일은 암호 한 번 더 들어가요 어차피 진행인 쪽 아 그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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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아니 됐어 내가 됐어 갑니다 뭐야 저 어디야 엘리케이스 이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번인가 보네 이게 마지막 번인가 보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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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포그 제꺼 아 확인 어 위에서 때려? 위에서 때려? 뒤에 둘 뒤에 둘 위에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저랑 아래 앞에 이거 다시 올라간다 포그 제 없어요 제가 뿌릴게요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왼쪽으로 오른쪽 내가 볼게 오른쪽 세면 오케이 밀어도 되나? 잠깐만 포그 여기 나 내가 집을게 넌 내가 집을게 나이스 밀자 밀자 이거 피치킨거 끝 나이스 나이스 옆으로 가는데 자리 고정하죠 일단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는거 확인하시고 앞에 봐주세요 뒤에 볼게요 네 옆에 앞에 앞에만 보면 돼 옆에 앞에만 앞에만 보면 돼요 예 아까 그 자리 이거만 정상하고 가시죠 고고고 암호 필요하실 분? 기관총 앞에 봐주시고 또 하나... 하나? 지금 이거 마지막이죠? 아 나이스 아마도? 오케이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오케이 출은 그냥 나오면 아리케나님 넣고 그거 하나만 깔자 안에 뭐 찍히긴 한다 올라와 커버해줄게 아리케나 올라와 네 다 이러고 올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재밌네 T3 2월 이거보다 어려운거죠? 개인적으론 그런거 같은데 공격이 더 어려운거죠? 훈이 넣었어요 아리케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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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터라 T3 2월은 힘내요 퇴적화가 돼서 이게 쉬운건가? 농구가 쉽게 이 정도면 아넬라몬드도 꽤 재밌게 할거 같애 적 Qué 쥬우 아니 돌격은 장전 좀 애매하나 네 장캔 타임머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기도 앰밤하면 빠른걸로 해야 되죠? 응 이게 장캔을 아 약간 어설트라이플 하듯이 해야 되겠구나 네 어설트라이플이랑 똑같애 똑같애 진짜 딱 그거다 나이스 깔끔하게 1테클 2테클